이건 뭐랄지?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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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 좀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생차처리각은 통로에서 한강을 물러서 주십시오. 이미 생차처리각은 통로에서 한강을 물러서 주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카드를 찍고 들어갔는데 카드비는 나갔는데 무단침입이라고 계속 막혀서요. 아, 막힌 거를 그냥 밀고 지나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헬로우, 걸!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왔냐?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3번도 일찍 온 적 없잖아. 어이없다! 테디벨에서 30분 늦었대. 30분 정립 있어요? 30분 정립 다 쓸 때까지 말할 거예요. 제가 5분씩 6번 늦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30분 정립이 아직 있거든요. 오늘 친구들이랑 정읍 가기로 했어요. 오늘의 멤버는 이웃집 통통이랑 여기 그냥 애들. 아, 저거 왔어요! 아, 저거 왔어요! 엄마, 오기다, 와와와! 소다! 소보잣집. 소보잣집이네. 우와! 올라가면? 앉아서 놀 수 있는 공간이에요? 어어. 놀 수 있어. 아, 엉덩이 너무 좋겠다. 우와! 네. 이게 비스타치 오스토렌? 어머 언니 완전 많이 사왔는데? 바로 티몰틴 아니요? 캐나다에 국민도너스 이건 뭐라 했지? 이거는 통통이네 시토렌 쿠키 어머어머 벗었네 벗었어 너무 야해서 덮어졌어요 진짜 맛있네? 맛있어 그래? 응 밥 못먹지? 먹어요 먹어요 아무리 잘 먹어도 그만 먹어 알았어 상큼한 맛 입맛만 봐봐 못먹으면 그냥 입맛만 봐봐 현정이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입맛만 봐봐 현정이 나 아빠 커피 주시는 줄 알았네 밥 먹고 먹자 일본 가면 이게 최고 음식으로 쳐 넌 표정관리 안해? 이게 한국인자봐요 넌 표정관리 안해? 아니 근데 좋아 이게 아니 이거 몸이 뭐가 좋은데? 소화도 잘 되고 따숩고 따숩게 입고 한 5분 후에 나와 너는 뭐가 좋아? 나 이거 고른다면? 나 이거 넌 이거 갖고 싶어? 어 가위바위보 아싸 이거 가져가야지 전 이거야 둘이 커플로 입어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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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귀엽다 여기 너무 지레가 많아요 똥 지레 똥 지레 여기 너무 지레가 많아요 조심해 너 애가 너 살렸다 우와 뭐예요? 친구들 오면 아악 좋아하진 않지만 술이 가득 찬 마시멜로우다 우와 어디? 아 뭐야 진짜 마시멜로우 쌈장 이쪽으로 다 넣고 막 여기서 여기서 같이 그냥 먹어야 더 맛있어 오 채소 그냥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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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정아 너무 맛있다 이ivamente 둘 다 이제 Nick making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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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야되죠 김치 너무 맛있어요 물에 먹어본 삼겹살 중에 제일 맛있어 드시고 계세요? 나는 너떼 이러면 먹여놓고 소고기 많이 먹으려고 김치 더 맛있는거야 저희가 술을 진짜 안해요 맛만 봐 맛만 봐 맛만 봐 맛만 봐 스타일이시네요 가끔 놀러도 그래 매년 와도 돼요? 매년 분기마다 와도 돼요? 아빠 그때 그 삼겹살 또 해줘 삼겹살 실제로 어떤 디자인일지 모르는데 니켓이 예쁘고 지하가 제일 못생겼고 아니 옷이 옷이 죽지마 장난이야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거야 내가 개구리라는 말인가요? 얘 개구리잖아 이거 먹고 딱 더 먹고 아니 그것도 먹기 있다 먹고 왜 이거 먹어야지 이거 하나씩 먹을 수 있겠네 아냐 아냐 지금 그거 먹으면 아빠 텔리 아빠 텔리야 아니 언니들 먹는 걸로 돈 벗다니까 금방 배치하는 언니들이 아니야 아빠 너 이렇게 겸손하게 했어 고기 먹다 쌀과 고기 생겼네 아니라니까 완전 잘 먹는다니까 언니들 걱정을 하더라도 아 커피가 없구나 우리 지금 아 커피가 없구나 나갈 때 사울 수 있구나 커피 있어 어? 진짜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어요 믹스 커피인가요? 옛날에 먹으려고 그랬어 아니 그런 커피 말고 얘들아 일로 와봐 아이스 아메리카 아이스 아메리카 보고 왔다 근데 그렇게 심하게 안 해 버텨봐 진짜로 거시기 진짜로? 아 거시기 말이 있어 맞다 거시기 진짜로? 야 저한테도 해야 망정 바위야 바위 야 똘똥어리야 야 똥덩어리라니까 야 똥통 가보자 이거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숨은 강좌 납쳤는데 지금 안 숨었는데 대놓고 강좌인데요 대놓고 강좌 납쳤는데 지금 바쁘게만 보여줘 오 일단 궁금해 두께가 다르거든 일단 세게? 진짜로? 음 이게 제일 세다 진짜 세? 야 너 똥통이한테 해봐 이거 강경이잖아 어머 어머 아 야 야 똥덜마냥 아니아니 소세지 차라리 이건 너무 좋은 것 같다 안 돼 나 이건 먹게 야아아아아아 아닌가 ể는 언니가 ja 이거 빼고 야 woman 나 우린 천국 꼭 잡고 있네 эк 전라도 잡고 있고 야 서울 잡고 있고 앉아봤는데 놓쳤는데 놓칠 적도 없어 잡은 적 없기 때문에 돼지고기 89.2% 돼지고기가 90 몇 퍼 이래도 맛이 없다? 이 정도가 적당한 거 95%, 6% 이러면 좀 맛이 없더라고 그래? 오히려? 응 나머지는 합성으로 합성호남물로 채워야 맛있다고요 온갖 나트륨과 첨감을 해야 된다고요 맥스? 응 언니들 이거 먹을래? 그냥 좋아 그래? 그럼 이거 먹을게 아 맞네 아름탈 조금만 더 아름탈 조금만 더 나이스 아메리카노 자꾸 난리여 이거면 됐지 뭐하는 짓이요 지금 아니 나한테 달라고 못하잖아 진짜 웃기는 애야 웃기는 애야 정말 널 열받게 하고 싶었어 가자 언니 완전체가 하루 지나서 기름맛이 좀 올라왔어 아쉽게 화를 왜 이렇게 잘 들어? 그니까 뭐지 아니면 얘가 칼잡이인 걸 수도 있어 아니 너 왜 이렇게 잘 있어? 백장이네 이 사람이 너 백장 출신이지 그거 맞아? 너 유연석이지? 표정이 안 좋네? 하루 지나니까 기름 올라와서 맛이 없다 근데 이게 뭐야? 코코넛 언니 진짜 완전 먼치킨이네 근데 왜 먼치킨이 왜 먼치킨이야? 먼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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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긍정적으로 포장해줄 수 있어? 이걸 안 돼? 2023년에는 이런 일 꼭 없지 포장하는 거 안 돼 포장해 주고 레몬, 설탕이지 나 초코 난 초코가 1대여 통통 있고 먹자 일단 쿠키가 굉장히 고소하고요 맛있다 난 차이를 못 느끼기에는 너무 맛있어 좀 더 진흙 같네 배부른데도 맛있는 거면 진짜 맛있는 거다 밥 언제 먹으러 갈 거니? 어? 그래서 아직 배부르다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 안녕하세요 네 제로 콜라 안 먹어? 난 제로 워터 워터? 칼로리 없는 것도 있어? 대박 알았어 알았어 자 3 2 1 저 얼마예요? 얼마예요? 맛만 봐요 맛만 봐 맛만 봐요 살짝 그러고 보니 아버님 소득 맛만 봐서야 나를 싹 맛봤어 밥 먹으러 가보자고요 뭐게? 내가 해봤는데도 그래 귀엽다 너 왜 이렇게 귀여워? 녹아버렴 고춤 소금 쌈 이렇게 간장 다 그렇다 다 그렇다 이 밖에서 나오는 거 다 함께 이것도 고쌈 그리고 위, 뱀짱 이거 나이버에 다 동이 없어 너무 추워해 우리는 솔직히 별로 안 추워 얘는 추워도 안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안 추워도 올라가고 싶어 이렇게 막 그런 보다 깁니다 너랑 겨울에 여행을 못 오겠다 상처 너는 이시야 너는 이시야 너는 여행마다 계속 말한 거지 너랑은 겨울에 못 오겠다 약간 너랑... 근데 전화해서 원했어 난 놀랬지? 얘가 왜 울지? 너가 울렸으니까 얘가 왜 울지? 이거 중장부 사퇴 아니야? 근데 뭐 할 거 뭐 할 거 도쿄고 이래가지고 앤넷? 그거 아니야? 철로가 아니야? 하나야 하고 암큐리언스 여기는 정읍이고요 제 친구 이웃집 통통이 사장님인 통쓰가 아버님이 사셔서 놀러 왔어요 여기는 고구마는 호박고구마예요 밤고구마예요 아버님이 군밤을 구워주십니다 밤! 아버님이 키우신 거예요? 아니 저 혼자 열었어요 완전 그거 아니요 유기농 아니요 군밤 아버님 드셨어요? 군밤 귀한 군방 누구나 가슴속에 3,000원쯤은 있는 거예요 이거 몰라? 누구나 가슴속에 3,000원쯤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온 건지 몰라요? 일부러 그런 얘기하면서 가슴 만지려고 누구나 가슴속에 3,000원쯤은 있는 거예요 이건데 3,000원쯤 있는 거예요 이래서 누구나 가슴속에 3,000원쯤은 있다고요? 이거 먹을래? 진짜 맛있어 빨리 먹어보라고 썩은 것도 몇 개 있나봐 먹어보라고 맛있다고 너 방금 혼자말로 썩었어 하고 맞추는 거야? 눈치 빠른 녀석은 죽어죽 했단가? 또 있나 이거 썩었어요 맛이 이거 먹을래? 마주치겠어? 응 우와 머리 왜 이렇게 멋있어? 뭐야 벌레야? 아니 꼴리는 아닌 것 같은데? 죽겠어 밤 밤 뛴 거 아 밤 뛴 거네 왜 통통이냐는데? 이웃집 통통이 제가 통통이 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이웃집 통통이라고 여러분 신인은에 나오는 약화 쿠키 아시죠? 그거 만든 곳 사장님이에요 짜잔 그 대단한 분이십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옆에서 너 실제로 보면 진짜 이쁠 것 같대 근데 실물을 다 낚이네 응 낚이네 X 예쁜데 저희가 코조트의 어법을 교정 중입니다 실물이 또 예쁘긴 해 10시에 보이면 집에 다들 언제가? 뭐라 그랬어 내가 뭐라 그러라고 했어 1번 그걸 내가 어케 알아 2번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1번 그걸 내가 어케 알아 근데 너무 과장되게 억양을 넣은 거 알아? 저의 가슴을 갈기감 있게 찢어놓고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앙 야 건배샷 찍자 내일은 JL 마늘빵을 먹을 겁니다 정읍이 오면 그걸 꼭 먹어야 된대요 이 김이 보이나요? 야 너 3분 있다 크다고 말했지 아 근데 내가 있잖아 전국에 있는 마늘빵 맛집이라는 맛집 나 다 가봤거든 진짜? 근데 난 제일 맛있어 여기 진짜 남달라 왜? 먹어 내가 우수 와? 나는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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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시벨로 지금 마시벨로 나 너 좋아 들어가자 더 놀다 갈거야? 야 똥 어 피했다 피했다 똥 나와라 뚝딱 똥 밟아라 뚝딱 손이 이렇게 됐어요 이거 그거 아냐? 그 여러분 그 뭐냐? 마블에서 완다 완다 막시모프 이렇게 되잖아요 통마법에 걸려서 이렇게 돼 점점 타락해가지고 이 골은 전 타락한 걸까요? 아니 품종이랑 양치를 한대 이제 안 먹겠다고? 많이 먹었잖아 역시 내 편은 아무도 없네 고마워 나 이거 먹을래 누가 까먹는 거 설명 싹 가려볼게요 짜자자자 안녕하세요 아냐아냐 사라는게 아니고 한 번 설명만 들어보시라고 아니 안산다고 아냐아냐 설명만 들어보시라고 아냐 안사도 다 하잖아 내가 돈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설명만 들어보라고 사람들이 자 대충 이렇게 콩이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콩을 심어서 돈을 벌어야 해요 둘 둘 왜 너무 두껍다니 넷 넷 열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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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어? 아 이 개미새끼 와 얘네들 띵이다 그리고 개미가 이기네 결국 개미 꾸준한 개미 따진 나네 다시 섞어주세요 이번엔 내가 이긴다 약간 연습게임이었고 이번 차례 커피내기 자자 그렇게까지 해야돼 그렇게 하지 말자 똥 있는데 네 똥이 칠리 있어요 팥 주세요 팥 주시면 안 돼요? 진짜 제발 한 번만 진짜 내 화분도 안 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빨리 하세요 그래준다니까 바로 설명하는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기억해라 여러분 보세요 얘 아예 지금 똥 나왔다 어 아 똥 나왔다 똥 나왔다 똥 나왔다 그거 왜 현정이한테 왜 알려주지 쟤 똥꼬에서 똥이 나오는데 왜 그걸 현정이한테 타이밍 뭐야 왜 저걸 현정이한테 알려주지 왜 하필 방금 낀 직후에 똥을 뒤지냐고 똥 갖고 싶으세요? 칠리 주세요 그러면 똥 나왔다 어떻게 해 진지하게 똥 나왔다 똥 나왔다 정리한다 똥 정리한다 똥 정리한다 똥 정리하는 게 맞다 다 뽑을 수 있는 거잖아 안 돼 맞네 그 셋쌈 그런 거야? 나 그거 처음 말하는데? 아니 내가 저번에도 말했는데 아니야 안 말했어 아니야 아니라니까 우기네 우가 우가 우리는 이 게임을 몰라서 똥 나온 주제 우기까지 똥 나왔다 똥 나온 주제 우기까지 똥 필요한 사람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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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벤아 커피 우리가 내려주고 야 그냥 야 잘 먹을게 아 이거 현실이 뭐 이거 스타벅스 사주는 거잖아 집에서 내가 스타벅스가 그랬잖아 스타벅스 내가 메가커피도 내려올게 스타벅스 스타벅스 저 리볼빙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재밌지 내 본니가 피곤해서 이제 안 한대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그거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뭔지 알아? 이렇게 이렇게 둘러서 야 맞네 그게 뭐지 눈이 펑펑 와 눈이 펑펑 와 펑펑 그냥 오는 게 아니야 하고 일어나서 목소리가 진짜 들어도 좋네 눈 온다 눈 펑펑 오지 눈 오는 걸 같이 찍어야겠다 우리가 왜 스타벅스를 사야 돼? 어제 얘네 똥 쌌잖아 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아니 얘네가 이상한 꿈을 꾼 거 같아요 저희가 어제 보난자를 했는데 3등, 4등 한 사람은 1, 2등한테 커피 사기로 무슨 꿈을 꿨나 봐요 근데 꿈 같아요 꿈을 꾼 거 같아요 얘들이 왜 너무 정확히 알고 있죠? 1, 2등에게 형 4등이 야! 너 때문에 완벽번째 못한다 근데 제가 아버님 밥이요? 오늘 아침을 못 먹겠는데 혹시 나와 챙겨놨어 조금 주세요 그것이 의자예요? 의자 나 여기 앉아야지 휴지의자 여기 앉아 여기 양쪽이 앉아 휴지의 의자 가벼운 뻔일 앉혀야겠어 잘 먹겠습니다 우와 계란말이 대박 맛나요 단무지의 중 하늘 고추냉이 요리 천천히 놀아 고추냉이 좋아 오우 나갈까 못 먹을까 봐 불안해 죽겠어 오늘 처음이지 그래서 빨리 일어나기 힘드니까 응 너무 맛있게 냉동실 야 고기만 먹었어? 어떻게 알았어? 고기가 없어서? 먹을 수가 있어? 나 이거 먹을래. 너 아침밥 잘 먹네? 아침밥 잘 먹는데 여기? 잘 먹었습니다. 우산 안 가져왔어. 똥 조심하세요. 나 현정이랑 있다 보니까 현정이 말투가 됐어. 언니 똥 조심해. 나 잘하지. 잘한다. 언니 똥 조심해. 언니 똥 조심해. 어우 똥 냄새 굿. 와우. 너무 무서워. 소들 안녕. 눈이 와요 눈이.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겨서 봐. 유명한. 저요? 마늘팡. 마니요. 엄마가 사 먹어요. 어? 왜? 서울까지 사 먹어요? 서울까지 사죠. 서울까지 먹어요. 내게는 고함이 없잖아 너. 아니 서울까지 먹어요. 아니 서울까지 먹어요. 아니 사실 무서워. 아. 야. 형 진짜 물리면 어떡해. 어. 내 치아 건강. 이런 거 같은 거. 저것도 많아서. 제가 지금. 시금 먹었어요. 제가 물어보고. 형. 진짜 물리면 어떡해. 살 거예요? 살 거예요? 안 살 거면 만지지도 마세요. 텀블러서. 안 살 거면 만지지도 마세요. 진짜 맛있겠다. 어? 진짜 맛있겠다. 이곳은 정읍에서 유명한. 제이 엘. 제과점입니다. 10시 전에 가야 살 수 있고요. 줄을 한 30분 정도 썼어요. 우리가. 한 10시 전에 갔는데. 우리가 마지막 손님이었고. 한 1분만 늦었어도. 우리는 영영 마늘빵을 쳐다도 못 볼 뻔 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6개씩 사가 버리는 바람에. 좀 빨리 오셔야 될 거 같아. 엄청 말랑거리잖아. 아니 바게테가 아니야 이게. 엄청 폭신폭신하네. 음. 음. 특이하게 마늘빵 위에. 파마살사료가 좀 턱으로 져서. 그치. 파마살사료가 되게 특이해요. 마늘이. 아 이거지. 칠시. 칠시. 생각보다 마늘맛은 많이 안 나. 음? 너무 좋아하지. 과연. 까베기가 빡빡하네? 왜 핫도그 같다는 줄 알겠다. 튀김 맛이 나. 원래 까베기가 튀긴 음식이긴 하지마서도. 이건 진짜 핫도그처럼. 엄청 튀김 맛이 나. 먹어봤어? 먹어봤어? 이거 진짜 맛있네. 카스테라 지존맛나다. 지존맛나. 지존맛나. 이거 맛있네. 지존맛나요. 맛있어. 음? 기린맛이 아주 꼬성알이 되어 나오는데요. 그거를 부드러운 카스테라와 배달의 시원의 향이 다 주는데. 오. 약간 상큼한 맛이 나지. 상큼하다. 레벨이 스무디 아니야? 근데 재밌맛 먹고 싶었는데. 그동안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었나 봐. 근데 아쉬워먹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냥 상상할 수 있는 맛이 없어. 난 육족보다는 이렇게 바비티로 된 거야. 막 이렇게 말을 막.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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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순위 드라이크. 마늘에 비싸한 맛은 없어요. 마늘에 알싸한 맛은 없어요. 너 근데 왜 하루 종일 먹어요? 하루 종일이라니. 아직 하루 종일 다 지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야. 일리 있고. 일리 있네. 응. 일리 있잖아. 아직 12시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이야. 반나절도 안 됐는데. 감사합니다. 차이 놀다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생도 안 나왔어요. 귀 grupadores 여기 염색이 났어. 돌아가고. 전 Atlantale 미술 여행이 가까이. autotor 미술 여행이. 네. 고생도 안 지켜. 서울. 서울. 집에 가자. nykoterms, 고생도 안uição. 터뜨 Soft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